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놀라운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난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번에 웨슬리의 심성이에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지만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진리를 따라 지키려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부천 성직교회의 한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성경 속의 이야기로 모세가 태어나는 위기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도 죽음과 같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에 왕으로부터 무서운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라는 것입니다 가태어난 아기를 바로 죽인다는 것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왕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이 컸으면 이와 같이 가태어난 아이를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태어난 아이를 바로 죽인다 여러분 정말 이 마귀사탕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부모가 과연 아들을 쉽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 부모도 차마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몰래 아기를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가 자라면서 이제 주변에 소리도 들리고 이제는 이제 들통나면 잡아 죽고 그냥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제 몰래 이 아기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숨길 수가 없으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의 군대가 기브리 집안을 불시에 단속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들어와서 아이가 있냐 주변에 남자 아이가 자란다는 그 소문과 소식이 들리게 되면 그 소문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석 달 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백일 정도 되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강이든지 뭐 하다못해 조그만 신의 물이라도 여러분 아기를 강물에 띄운다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의 심정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인생 최고의 절망과 위기에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의 모든 생사가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나의 손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아져서 떠내려갈 때 잘못하면 물살에 이 상자가 뒤집혀서 아이가 물속에 빠질 수도 있고 악어와 같은 위험한 동물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모세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건지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가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히브린의 악인 줄 알면서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와 심이 아니고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도 같은 바로의 위협을 피한 것이 오히려 바로의 궁전 안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순과도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오히려 바로의 위협을 피한다고 피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궁전 안에 들어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위기를 만든 사람 앞에 그 위기를 피하겠다고 한 것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과도 같은 이걸 나중에 바로가 알면 황당할 만한 그러한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웨슬리 회심성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는 그러한 중요한 진리들이 무엇이에요?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상식이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도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의 역사만 봐도 위기가 많습니까?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그냥 그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과 한탄함과 고생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그 위기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 위기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사용해서 선한 방법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저도 이번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또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행하는데 믿음이 내 안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만 백날한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번에 우리 경사님께서도 요단강 들어가는 법괴가 들어갈 때 우리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홍해도 똑같아요 홍해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홍해도 갈라져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만화나 영화를 보면 물이 갈라지고 나서 들어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발을 내딛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재단을 쌓고 재단을 올려놓고 이삭을 올리기도 전에 양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예 모리아산 올라갔을 때 양이 그냥 딱 준비돼서 양을 들여라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도 너의 믿음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이삭이 기뻤겠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왜 망하고 왜 실패하냐 때로는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다가 망해요 산모가 아이를 열 달을 잘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낳겠다고 빨리 나와버리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싸요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음은 무엇이냐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사님께서 첫날에 저녁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인간의 믿음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다 제가 이번에 그 웨슬리의 심성에 유튜브에 다 올려버렸잖아요 강서지방을 클릭하든지 우리 가양제일교회를 클릭해도 나올 수 있게 해놨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보라고 해요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것 중에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인간의 그 깊은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깊은 불신앙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물질을 의존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쌓아 놓은 환경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한계, 능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 육체의 한계 모든 것이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질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다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은 사람들이다 인간의 연약한 한계가 누구나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내가 붙잡고 내가 사랑했던 그 소중한 아기가 떠나갈 때 과연 이 아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주실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사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안하다 이 불안한 게 당연한 거란 두렵다?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지 않으면 누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겠어요? 다 행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손에서 떠났을 때 이제는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이제는 내가 이제는 놔줘야 하는 한계가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잡아주실 것인가 이러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이 위기와 같은 절망과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내 힘 밖에 이를 과연 하나님이 도우셨을까?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우리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건지셨는데 수 없는 우리는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또 다른 위기가 생기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그러한 또한 불안함이 있다라는 또 궁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예요 모세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분은 그래요 모세는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그게 끝이에요? 그는 아기의 3개월밖에 안 된 그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 이미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 감리교회 정시자 요한에스리 목사님도 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그가 그렇게 물 속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이제 그 인생에 위기가 없어요? 아니에요 계속 다가와요 홍해 앞에서도 다가오고 전쟁의 순간에서도 다가오고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과 같은 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보고 주변의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절망하지만 여러분 뉴스에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안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요 잘되고 막 그냥 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막상 보면요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내년에는 이제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아요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고 전세 월세는 더 올라갈 것이고 서민들 살기에 물가는 더 오를 것이고 미국은 계속해서 총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은 죽어갈 것이고 더 불안하고 절망적인 위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넘쳐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다가올 때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기적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내 능력밖에 일이지만 인만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다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받아와 주시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mesi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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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